형님 커피 한 잔만 그래 굳이 여기 거 먹겠대잖아요 어디 나가? 대희가 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뮤지컬 티켓 선물했다나 봐요 저녁 먹고 공연 보자고요 좋겠네 저희가 좋아라 해서요 좋치면 또 쌈 하자고 덤빌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좋지 뭐 근데 저거 못 보던 거네 아아 처음 들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못 보셨죠 맛만 참겠는데 대희가 큰 맘 먹었구나 효주한테 받은 거예요 걔 엄마 일찍 세상 떴잖아요 엄마 생각 많이 나나 봐요 지 엄마한테 선물한다 치고 샀나 봐요 알 것 같다 꽤 좋겠는데 굉장히 궁금스러워 저 가격 알아요 돈 아까워 반품한다니까 애 눈 동그랗게 뜨고 절대 안 댄대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나쯤 했어요 반품은 왜 아이 마음 초치는 거지 그야말로 제가 궁상스럽긴 한가 봐요 금방 반품에 돈으로 챙기고 싶더라고요 멋있네 사람이 달라 보였어 정말요?